최종 결과만 남았습니다. 불의의 명곡 뮤지컬 디바 최종원 특집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새로운 1승을 차지한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이 최종 트로피를 가져갈 질!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무대를 선보인 김존수가 극적으로 첫 모습을 가져갈 질! 과연! 아,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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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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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뮤지컬 디바 최종원 특집 최종 무승자는 라포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준수 씨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